내 몸은 소중해요 모모, 오늘 치마 입었구나 하지마 토토 에이, 장난인걸 맞아 아, 선생님 어머, 모모 무슨 일인가요? 선생님, 토토랑 훈이가 자꾸 치마를 들고 장난쳐요 어, 그게 재미있어서 그만 하지만 토토, 훈이, 모모가 싫어하잖아요 친구가 싫어하는 장난을 계속하면 될까요? 어, 아니요 미안해, 모모 여러분, 선생님이 들고 있는 그림을 보세요 남자랑 여자예요 몸이에요 네, 이건 남자, 이건 여자친구예요 선생님,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런가요? 여러분, 친구들이 자라면서 몸에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선생님, 키가 컸어요 네, 키도 크고 몸집도 커졌을 거예요 맞다 선생님, 토토는 옷이 작아져서 엄마가 사촌동생 줬어요 그랬군요 앞으로도 친구들의 몸은 쑥쑥 자랄 거예요 우리 몸은 자라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된답니다 어떤 변화요? 궁금하죠? 네 궁금해요 그럼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아, 부끄러워요 부끄러운가요? 네 하지만 몸에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키가 크고 몸집이 커지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랍니다 친구들이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니까요 남자친구들은 아빠처럼 어깨가 넓어지고 근육이 발달하면서 몸이 단단해질 거예요 힘도 세지겠죠? 우와 그리고 여자친구들은 허리가 쏙 들어가고 엄마처럼 엉덩이랑 가슴이 커진답니다 우와 선생님, 남자친구들은 수염도 날 거예요 아빠처럼요 네, 수염도 날 거예요 그리고 겨드랑이와 생식기에 털이 난답니다 선생님, 우리 아빠는 팔이랑 다리에 털이 엄청 많아요 네, 팔이랑 다리에도 털이 나는데 남자들이 좀 더 많죠? 네 친구들의 몸에 이런 변화가 시작되면 할 수 있는 일도 점점 많아져요 정말이요? 남자친구들은 힘이 아주 세지면서 아기씨를 만들 수 있고 여자친구들은 예쁜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와 신기해요 건강한 아기씨를 만들고 예쁜 아기를 낳으려면 우리 몸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아기를 만들고 낳는 소중한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보여줘서는 안 돼요 소중한 부분? 남자, 여자, 친구들의 생식기와 가슴이에요 아기씨를 만들고 아기를 낳아 젖을 먹이는 소중한 몸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보여주거나 만지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친구에게 보여달라고 해도 안 되나요? 그럼요 장난으로 다른 친구의 옷을 벗기거나 치마를 들추는 장난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안 돼요 선생님, 토토가 잘못했어요 이제 안 그럴게요 순이도요 모모, 미안해 토토도 미안해, 모모 그런데 만약 모르는 사람이 친구의 몸을 만지려고 하고 또 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싫어요 안 돼요 라고 외쳐야 해요 맞아요 잘했어요,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몸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끗하게 씻어야 해요, 선생님 네, 늘 몸을 깨끗하게 씻고 속옷도 자주 갈아입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잘할 수 있겠죠? 네 잘할 수 있어요 토토, 옷 입어야지 벌써 입었는데요? 속옷도 새로 갈아입었어요 엄마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럼요 토토 몸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러니까 깨끗이 하고 속옷도 자주 갈아입어야 하거든요 정말이지? 어디 봐 아이 참, 엄마 소중한 몸을 함부로 보여주고 만지게 하면 안 된다고요 어머머, 엄마도 안 돼? 네 요 녀석 간지러워요 친구들, 우리 몸은 엄청 엄청 소중한 거야 다면, 엄마도 안 돼? 마주